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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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흥캠퍼스가 건립되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R&D단지 조성으로 배고침 도시는 송도와 함께 지식 산업과 교육연구시설이 어우러진 최고의 산학연구단지로 발전합니다 옥구공원 앞에 위치한 프라임센터 배고 upcoming 트리플 빌딩으로 이루어진 배고침 도시 최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프라임센터입니다. 각 동에는 공장, 기숙사, 상가, 근린시설, 주차장, 옥상 정원이 있고 바로 앞 푸른 공원까지 있어 이곳에서 워라벨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조형 복합업무를 위한 특화 설계는 편의성과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프라임센터는 지하 2층부터 9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도입, 광폭 통로로 설계하고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형 차량도 공장 바로 앞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고를 6미터로 높게 설계하여 쾌적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최상층은 오피스텔형 기숙사입니다. 서해바다로 탁 트인 전망, 펜션 같은 실내에서 보내는 휴식은 비즈니스의 효율도 높여줍니다. 무한 경쟁시대 4차 산업의 발달과 업무 환경의 변화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규제 없고 세금과 대출까지 유리하며 안정적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근 노후와 산업단지의 이전 수요와 교통, 개발, R&D 호재가 풍부한 곳 프라임센터 백옷은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최고의 투자차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산업발전의 축이 송도 건너 백옷을 향하고 있습니다. 1과 3, 쉼이 한자리에 원스톱 워라벨의 실현 백옷의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프라임센터 백옷으로 오십시오. 프라임센터 백옷 프라임센터 백옷 하여튼 그런데 박곤주 가수님이 이번에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겠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가로수 한번 해보자 교수님 저도 이걸 박곤주 가수가 부르는 거 보고 나중에 불렀는데 노래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박곤주 가수님께서 이미자 가수님의 노래 살아있는 가로수 듣겠습니다. 듣고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여튼 푸른 날에도 겨눈 날도 허리 빛 졸라매고 나의 호흡이 잦고 땀과 물에 여유를 주신 인생의 영혼 지금은 망원길 가버리지만 살아있는 한 호수에 땀과 물에 꽃이 피네 가끔씩 이곳으로 스프러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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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의 우르던대로 옛날이야 서랍부는 백권이야 남편과 같이 이제는 소년길 홀로 섰지만 사랑하는 한 호수에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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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구수님 어떻게 그리셨어요 아주 잘했어